그제는 니가 머리를 짝게 잡더든 혹시나 누굴 맘에 들여놓을 준비라는지 어제는 니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둔 그 영화 별론데도 안 봤다고 나도 올렸어 잠시만 니가 만난 척법을 먹어볼게 나도 잘 먹는다고 또 끌썩다 바로 줘봤어 저녁엔 니가 자전거를 타고 왔더니 난 너무 흔들지마 섹시해서 참을 수 없어 정말 너무해 차담한 얼굴도 사랑스러워 눈밑이 좀 더 섹시해 난 옆에 두컷 날고 너의 좋아요 나는 궁금해 너의 타임라인을 난 매일 보고해 너의 고양이 못 이기겠어 아직은 얘기 안할래 와우 정말 너무해 팔뚝이 완전히 장난 아니야 이 세상은 위대해 그냥 니가 있어서 하루에 몇 번 접속하는지 너의 타임라인은 난 매일 보고해 그날 니가 좋지 못 이기겠어 아직은 얘기 안할래 너의 하루가 나는 궁금해 너의 타임라인을 난 매일 보고해 이 년의 맥수 즐거워치면 언젠간 얘기하겠지 이 년의 맥수 즐거워치기